이번 시간은 유향성분과 벡터가 무엇인지 공부해 볼까요? 먼저 유향성분의 정의입니다. 유향성분이란 방향이 있는 선분을 유향성분이라 합니다. 유향성분 AB에서 A를 시작점, B를 끝점이라 합니다. 또한 선분 AB의 길이를 유향성분의 AB의 크기라고 합니다. 유향성분은 방향과 크기 및 위치로 정해집니다. 위치가 다르므로 유향성분 AB와 유향성분 CD는 다른 유향성분입니다. 다음으로 벡터의 정의입니다. 유향성분은 방향과 크기 및 위치로 결정되지만, 방향과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유향성분과 동일하게 선분 AB의 길이를 벡터 AB의 크기라고 합니다. AB벡터와 CD벡터의 방향과 크기가 동일할 때, 두 개의 벡터는 같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한쪽의 벡터를 평행이동하면 서로 겹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벡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AB벡터는 다른 벡터와 방향이 다릅니다. C벡터는 다른 벡터와 크기가 다릅니다. B벡터와 D벡터는 방향도 크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B벡터는 D벡터입니다.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에, AB벡터에서 E벡터 중 동일한 벡터를 구해보세요. 동영상을 정지하고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B벡터와 D벡터입니다. AB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모두 다르고, C벡터는 크기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E벡터는 방향이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유향성분은 방향이 있는 성분을 유향성분이라 합니다. 유향성분 AB에서 A를 시작점, B를 끝점이라 합니다. 또한, AB의 길이를 유향성분의 크기라고 합니다. 유향성분은 방향과 크기 및 위치로 정해집니다. 벡터는 유향성분은 방향과 크기 및 위치로 결정되지만, 방향과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유향성분 AB로 표시되는 벡터를 AB벡터로 적습니다. 또한, 벡터는 하나의 문자와 화살표를 이용해 A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B벡터와 CD벡터의 방향과 크기가 동일할 때, 두 개의 벡터는 같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한쪽의 벡터를 평행이동하면 서로 겹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